김진희의 도지쿠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도지쿠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문다희 씨 음주운전 관련해서 최근 경찰 출석회 조사를 받았는데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다희 씨가 제주도에서 운영한다라는 임대 숙소, 알고 봤더니 임대업자로 등록 내지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임대업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경찰서도 이 의혹 들여다보겠다라고 나선 만큼 향후 조사와 수사도 예견이 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합니다. 주요 의제는 뭘지도 부족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희 도지쿠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업 때 제주에서 운영하는 임대 숙소 사업이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임대 사업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경찰서가 들여다본다라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촬영,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내용입니다. 촬영, 뭘 어떻게 누가 찍었을까 함께 보시죠. 북한군의 파병 장면, 저 위성사진 함께 보시죠. 이 흑백의 위성사진, 이 위성사진은 러시아가 수송함을 보내서 은밀하게 북한군을 실어나르는 장면입니다. 이 위성사진 알고 봤더니 우리가 찍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공개한 사진이고요. 우리 위성으로, 대한민국 위성으로 포착을 한 겁니다. 북한, 러시아 딱 걸렸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은밀하게 병력을 이동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해법, 경향신문 일면 기사인데 어떤 해법일까요? 함께 보시죠. 여권 내홍 키울까, 잠재울까, 키울까, 잠재울까. 김여사 리스크 해법에 달렸다.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을 합니다. 독대는 아닙니다. 정지석 비서실장이 배석해서 2플러스 1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기류라고 합니다. 과연 오늘 면담에 양쪽에 성과가 있을까? 아니면 만나서 차만 마시고 오는 것에 그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65세 중앙일보 임현기사입니다. 정년 65세 시대 행안부 공무직 중앙부처 최초로 정년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부처 중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직 전체의 정년을 연장하는 건 행안부가 처음입니다. 생각해보면 현재 정년 만 60세가 젊어도 너무 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60세가 옛날 60세가 아니라 요즘 시골 가면 60세는 마을 청년회장 맡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60세, 물 떠와라. 이런다는 겁니다. 정년이 연장해야 된다. 사회적 목소리가 힘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전어. 가을 찬바람 불면 전어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동아일보 12면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바다 때문에 가을 전어가 실종됐다. 이번에는 PC플레이션 비상. 전어랑 인플레이션, 전어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전어가 안 잡힌다는 겁니다. 고수원 특보 때문에. 이 홍합, 굴 등 어폐류도 양식장에서 폐사하는 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뭐 누구도 돌아온다고 했는데 전어 자체가 집 나갔으니 어떻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문다일 씨를 두고서 왜 이리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인가. 숙박 사업장이라더니 제주 주택의 정체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다일 씨에게 또 하나의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양평동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환치기 의혹. 그리고 그보다 앞서 문다일 씨의 전 남편의 이스타젯 채용을 둘러싼 이른바 불법 청탁 채용 의혹. 거기에 음주운전, 이번에는 불법 숙박업 의혹까지 더해진 겁니다. 함께 보시죠. 문다일 씨 소유하고 있는 제주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루어졌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됐어요. 제주시 제주자치경찰단에 지난달 초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앞서 민주당의 친문계 의원이 설명했던 내용과는 많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윤건영 의원이 설명한 내용이 도대체 사실관계 확인은 하고 한 건지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친문계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문다일 제주도 별장 전혀 사실 아니다. 이른바 문다일 씨가 별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밝혔어요. 그 주택은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장, 사업장 등록도 돼 있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 때문에 사실 취재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국회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관광 숙박업, 농어촌 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한옥체험업 등등등등등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도 사업자 신고 등록 내역이 없다. 모든 항목이 미등록돼 있다라고 여당의 신동욱 국회의원실에서 확인을 하고 나선 겁니다. 사업자 신고 등록 내역도 없다. 주거용 건물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지에 여러 가지 법률 위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처해질 수 있다라는 법률 위반이다라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우리가 어플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에어뭐뭐로 쉽게 가정집 같은 거 예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신고와 등록이 돼 있어야 혹시 모르는 범죄 피해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보다 깔끔하고 청결한 위생적인 숙박업 운영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다일 씨는 소위 에어땡땡땡 그걸 운영한 건데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자가용이 있는데 그 자가용 가지고 영업하면 되겠습니까? 택시도 아닌데.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집이 있는데 그 집 가지고 영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왜 안 되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을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하룻밤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이용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의 위생 상태는 어떤가. 그다음에 그 집이 불날 위험이 있는 그런 집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부 당국에서 체크하기 위해서 허가한 것도 아니고요.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등록.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 공중위생관리법이 있고 농어촌정비법이 있고 관광진흥법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시설이 되려면 일반 주택은 안 되니까 이건 안 되고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 민박업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주도니까.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상에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법이 있는데 외국인 상대로만 영업한 게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에는 한옥체험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다시피 제주도의 별장이 한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될 수 있는 거는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 민박업은 등록하고 영업하면 됐었는데 그것도 안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가.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귀찮아서 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등록하면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 문제다?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문다혜 씨의 그 준법 의식이 어떻게 이렇게 바닥일 수가 있는가. 지금 자동차 과태료 가지고 열 한 차례인가 체납 처분 돼가지고 압류까지 됐잖아요.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는 집까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영업해가지고 세금까지 체납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집을 갖다가 영업에 이용한 게 언제부터냐. 2020년부터라면서요. 그때 뭐 후기에 이것저것 많이 후기가 달려가지고 평점도 5점 만점에 4점, 8점 받을 정도로 굉장히 또 장사는 잘한 모양인데. 2020년이면 어떤 때입니까? 누가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문다혜 씨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때였잖아요. 2020년에 문다혜 씨 어디 살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청와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국가 재산이 청와대에 그냥 슬쩍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애들 데리고 살면서 자기 집은 이렇게 영업으로 돌리면서 그러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 와중에 자동차 과속을 했는지 주차를 갔다 하면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과태료 날라오는 거는 싹 무시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태원 그 식당 알아봤더니 굉장히 고급 식당이란 말이에요. 비싼 데 가서 밥 먹을 돈은 있어도 세금 내고 과태료 낼 돈은 없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직전 대통령의 딸이었나 저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다시 확인 드릴게요. 문다혜 씨가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함께 살 때 이미 제주에는 숙박을 임대 숙박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에어비앤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에어비앤비의 슈퍼호스트라는 게 있대요. 이 슈퍼호스트는 에어비앤비가 아주 특별하게 굉장히 믿을 만한 그러한 에어비앤비라고 인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에어비앤비의 슈퍼호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평점이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평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겹쳐요, 지금? 지금 2020년부터 후기가 134건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후기 내용을 보면 바다 풍경이 바로 앞이라 너무 좋다. 그다음에 집도 크고 지하철역도 가깝다. 그래서 평점 5점 좋겠다. 그래서 평균 평점이 4.8점이라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한 2022년 이후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2020년부터 후기가 이미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마 언론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보도에 공유 숙박 어플리케이션에 문다일 씨의 제주 주택이 2020년부터 등록이 돼 있어서 이른바 슈퍼호스트로 여러 가지 별점과 후기가 달렸던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이제 등록을 안 하고 세금까지 안 낸 것인지 여부도 제주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경찰 조사로 입증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혹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뭐 김의겸 전 의원이 예전에 오신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하시면서 본인의 가족이 청와대 직원용 관저, 관사에 들어가서 이른바 몸태클을 했다. 그러면서 흑석동에 재개발에 투자했다라는 의혹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기도 했었는데 지금 정혁준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부분 만약에 겹친다면 문다혜 씨가 청와대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서 살면서 그 기간에 임대 사업의 숙소로 투자하면서 수익을 벌고 있었다면 좀 비슷한 논란도 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도 물론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전직 딸 그리고 대통령의 현직일 때도 그런 숙박업을 불법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도덕적으로도. 관사 재택 그냥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좀 관과한 거는 지금 제주도의 별장뿐만이 아니라 영등포의 오피스텔도 공유 어플 앱에 올려놓고 같이 그것을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전철역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영등포 오피스텔을 일컫는 겁니다. 지금 제주의 협제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별장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법의식을 겨려한 문대희 씨의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뭐 단순히 음주운접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전 남편에 대한 특혜의 취업 의혹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밝혀질지 이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숙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런 음주운전과 함께 미등록 숙박업을 운영한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야권에서 아니 이렇게 탈탈터냐라고 반발하기도 좀 무색한 게 윤건영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사실이고 결정적으로 윤건영 의원이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밝혔다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잖아요.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작 등록도 돼 있다. 그건 별장이 아니라 이른바 빌려주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라는 발언을 한 탓에 들여다보니까 저 사실관계도 안 맞는다. 이런 논란이 지금 제기된 건데 윤건영 의원의 어떤 사실관계, 어떤 부정확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발언할 때 그것이 여러 가지 특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책임 없는 저런 발언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왜곡된 진실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다이 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도부터 지금 제주도 별장을 공유 숙박업 어플에다가 등록하고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좀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등록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계신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을 좀 증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것을 등록함으로 인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집주인에 대한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제주도라는 긴 거리 속에서 숙박업을 운영했다면 숙박을 이용했던 분들이 나가고 갔을 때 그 청결 상태나 청소는 과연 누가 했는지 청소는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이용하러 오는 그런 숙박객들이 그 숙박업소를 들어갈 때 그러니까 별장을 들어갈 때는 또 누가 문을 열어줬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그 시스템을 해놨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의혹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집을 렌트하면 집주인이 와서 이제 열쇠를 주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를 누가 했는지 좀 들여다봐야 된다. 기왕 이런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주경찰서에서 제주가 제주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만불리는데 윤건영 의원이 말을 해서 누구 탓도 할 수 없고 윤건영 의원 말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이 논란도 저 제주에서 숙박업을 하면 거기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자동차 과태료를 냈으면 체납이 안 됐을 텐데 과태료도 안 내서 자동차가 체납이 되고 이것도 등록이 안 돼서 제주 숙박업 그래서 이것도 뭐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 지금 여러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의혹이에요. 왜 안 냈을까요 세금을?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글쎄요. 그걸 하나하나 지금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차츰 이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몇 가지 사실관계는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관계 그런 거 좋아요. 제주도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2022년 7월입니다. 2022년 7월이다. 그러니까 임기 재임 중에 청와대에 살면서 이것을 영업 목적으로 응용했다. 이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니 이런 사실관계 정정이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2020년부터 운영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사실은 2022년 7월부터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 관세에 살면서 투자했다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가능성이 2020년부터 숙박업 등록을 해서 거기에 후기가 붙어 있었다고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이 영업자 지위가 양도양수됩니다. 그러니까 20년에 송기인 신부 소유일 때 숙박업 등록을 해서 이용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022년에 출하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사업자 지위를 양도받으면 시장이나 구청장에 신고하게 됐어야 되는데 이 신고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본인 명의 사업자로 이전이 됐는지 이 부분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문다혜 씨가 운영했다. 이거는 사실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문제 그걸로 인해서 세금 체납 이렇게 뭐 어쨌든 영업 수익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자료 양상에 보는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비판했던 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주도의 사실상 농가주택 수준이고 그거를 안해를 일부 개조를 해서 공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서 그 전 소유자 때부터 해오지 않았는가 싶은데 수익이 그렇게 어느 정도... 화면에 나오는 이 집.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세금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은 이제... 확인해봐야죠. 그렇죠. 이제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영업 양도 양수 때부터 다른 절차상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는 수사에 기왕에 착수했다니까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법률 위반에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봐야 돼야 되고 지금 이 제기된 문제도 공중위생법 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 기정사실화에서 문단일 씨 주변의 어떤 신상의 모든 문제, 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 한다. 이렇게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 좀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들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문단일 씨에게 양도가 됐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살던 시절과는 겹치지 않는다. 조기현 변호사님의 어떤 사실관계 확인 전해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명의가 양도가 되면 숙박업자로서 등록도 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는 문단일 씨에게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면 무허가군요. 미등록이군요. 그런데 저는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 맡기는데요. 등기부 제가 확인을 했었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송기인 신부가 쭉 가지고 있다가 집도 송기인 신부가 지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2022년 7월에 3억 8천만 원의 문단일 씨가 매입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제가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아니 노 신부님이 에어비앤비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등록도 안 하고 국가에다가 신고도 안 하고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신부님이 용돈벌이를 갖다가 했겠습니까? 신부님도 등록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부님도 안 하고 문단일 씨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심이 가는 게 왜냐하면 문단일 씨 부동산 현황을 보면 양평동에 집이 있었어요. 원래 남편하고 살던 부암동 집을 갖다가 팔고 구기동인가 거기 집을 팔고 양평동에 집을 샀는데 이걸 언제 팔았느냐. 2021년 2월에 9억에 매도를 했어요. 구기동에 살다가 양평동 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의혹이 제기된 거고. 환치기 의혹이 그때 나온 거고. 양평집은 팔았어요? 그 집 2021년 2월에 9억에 팔았는데 그랬는데 영등포 오피스텔을 2021년 같은 해 6월에 6억 7천만 원에 분양받았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때 그 에어비앤비에 쓰였던 지하철역 가까운 그 집이 영등포 오피스텔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6억 7천짜리 오피스텔이니까 한 2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제법 큰 규모일 것 같고. 그런데 후기는 언제부터 달렸습니까? 2020년부터 달렸다고요. 그러면 2020년에 문다혜 씨가 소유했던 부동산은 양평동 집밖에 없었는데 그게 다가구 주택인데 양평동 집을 에어비앤비에 내놓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2020년에 달렸던 그 뭐야 그 후기는 어디 후기일까? 그거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제 추측으로는 제주도일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문다혜 씨는 자기 집도 아니고 송기인 신부 집을 자기 마음대로 에어비앤비에 올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인가?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의심 가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기가 너무 좋아요. 바다가 그냥 바로 앞에 보이고 내려가면 바로 바다다. 그러면 이런 집이 얼마였겠습니까? 이런 집을 갖다가 송기인 신부가 문다혜 씨한테 3억 8천에 팔았다라고 하는데 이 3억 8천의 근거가 뭐냐면 공시지가거든요. 아무리 신부님이 세상 물적 모른다고 해도 공시지가의 집을 파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훨씬 싸죠. 시세의 절반도 안 된다라고 지금 협재해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저 제주도 별장을 시가보다 훨씬 적은 돈에 산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2020년부터 그걸 에어비앤비로 돌렸다라고 하면. 2020년에 에어비앤비 돌린 사람은 누구냐? 송기인 신부냐 문다혜 씨냐? 그다음에 그 에어비앤비에서 쓰였던 그 집이 저게 제주도 집인지 아니면 양평동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주도 집이다라고 하면 모든 게 너무 희한하고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저 제주 별장의 실소유주는 누구였는가? 거기서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반박의 의혹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으니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가려내야 될 것 같군요. 일단 그 제주도 집 임대 어플에 등록이 돼 있다는 그 집 영상부터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작은 뭐 조그마한 농가다. 아니다. 그렇듯하다. 저 뒤에 바다 있고요. 1층과 2층이 돼 있고 커튼도 쳐 있고요. 대문도 있고 안에 마당도 있습니다. 꽤 멋있는 집이에요. 필로티 구조 비슷하게 돼 있고 잔디도 좀 깔려 있고요. 예쁜 나무들도 심어져 있고 장독대도 낮아 있고. 이런 잘 가꿔진 시골집, 시골저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전망은 진짜 좋겠군요. 바다 바로 앞. 원래 부동산은 입지가 다인데 입지는 굉장히 좋다. 지금 제기된 게 박성민 최 의원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유는 송기인 신부로 돼 있는데 그때 한 언론에 의하면 송기인 신부가 그러면 저 집을 임대, 그때도 등록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미등록 임대 사업을 한 건지 그거까지 지금 제기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그 누구라도 말을 아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저는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 중에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신부님이 에어비앤비를 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조사했는데 신부님이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신부님이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문다일 씨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시점이지만 이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기 이전의 일까지 예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송기인 신부가 가지고 있던 시기에 그렇다면 왜 사업장으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더 밝혀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은 밝혀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공시지가로 집을 넘겨받았다 이런 부분까지 문제 삼는 것 역시도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주에 있는 어떤 집들의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송기인 신부의 관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사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불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일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격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했다라고 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단 오랜 시간 동안 유대관계를 쌓아온 사람들 간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거래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그냥 문다혜 씨를 문제 삼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일환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인 미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 않은 일 또는 했다라고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추측과 예단이 오가고 비방이 오가는 것은 좀 주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신호 의원님.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방이죠. 한방. 네. 공유 숙박업의 개인 계정으로 등록을 하고 문다혜 씨의 슈퍼호스트 안에 댓글이 시작된 겁니다. 134건에 댓글이 시작된 것은 지금 여기서 더 큰 의혹이 발생되는 것은 선기인 신부의 소유자일 때 문다혜 씨가 2020년도에 공유 숙박 어플에다가 등록을 한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그러면 그건 소유자가 누구냐 실제 소유는 누구냐라는 것으로 더 의혹이 증폭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기인 신부가 그 당시에 그럼 다른 계정으로 공유 숙박업의 제주도의 별장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문다혜 씨 계정에 그 슈퍼호스트라고 돼 있는 그 자기 계정에 그것이 등록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신다는. 어찌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관련한 내용인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송기인 신부를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송기인 신부에게 물어봤어요. 다혜 씨의 제주주택 공유 숙박업소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하자 송기인 신부가 그 다혜 씨 본인이 사는 건지 영업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 그 가족이 그 집을 그리 좋아했다. 라고 송기인 신부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송기인 신부가 그 집을 영업을 해? 이걸 잘 모르고 있다라는 현재 상태인데 그러면 신부님이 2020년에 그 집을 임대했다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인터뷰 답변도 지금 나와요. 그 20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공유 어플 앱에 정확하게 등록이 돼 있는 거고 그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저 지금 제주 별장을 누가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했는지를 지금 어찌 보면 문다혜 씨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거죠. 송기인 신부는 거의 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3억 8천의 명의 이전이 될 때 거의 시세의 반값으로 됐다는 것조차도 그러면 실질적 소유가 문다혜 씨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의혹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기에는 법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외국에서는 이런 미신고, 숙박업이 사실 범죄 현장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등록 절차를 따지는 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켜야 할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논란뿐 아니라 2020년,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청와대 관제에 들어살 때 송기인 신부 명의로 돼 있었다지만 한 언론에서 그때부터 임대업이 시작됐다, 미등록 임대업이 시작됐다고 하면 실제 그때 그 소유를 누가 임대업을 운영했었던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라는 오신환 전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반면, 아니 이건 역시 과태료 처벌받고 처벌하면 될 일이지 과하게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는 반론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로써 세 곳에서 문대 씨와 관련된 서로 다른 의혹을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음주운전, 전주에서 전남편 특혜 채용,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과 관련된 세 곳에서 각기 다른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전남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전주지검이 문다희 씨에게 이달 중 출석해 조사받으라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저희 채널A가 확인했습니다. 참고인 신문이죠. 검찰, 압수물 분석 휴대전화 포렌지 다음 주까지 마칠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 등 경제 공동체 여부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직일에 전남편의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곧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혁지 변호사님, 전남편을 특혜로 채용해 준 건 아니냐라는 것과 함께 이른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현금이 문다희 씨에게 전달된다거나 아니면 태국에 거주하던 문다희 씨의 이른바 바트, 태국 돈 현금이 불법 환치기 업자를 통해서 국내에 반입된다든가 하는 것도 참고인 신분이긴 합니다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다희 씨는 참고인으로 그칠 거고요. 제가 봤을 때 문다희 씨 참고인 조사 끝나자마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공판 전 신문에 의해서 그때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피의자로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문다희 씨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로 해가지고 이게 단순 뇌물죄가 될 것이냐 제3자 뇌물죄가 될 것이냐 그 차이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가 외인이다. 그다음에 아들도 결혼하면 사돈집 총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문다희 씨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제3자 뇌물죄보다도 오히려 단순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드러난 모든 정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아마 검찰이 문다희 씨 소환하고 그다음에 이달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독립한 별도의 생계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중진공 이사장 최훈과 전 사위 최훈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뜨거운 소식 선정했는데 첫 번째는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 배모 씨의 이른바 자산이 좀 수상하다라는 의혹이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여당의 박수영 의원이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부동산을 80억치를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이 부동산이 그 배모 씨 부동산이 맞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때 받은 돈 전부 다 합치면 세전에 3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도는 상가인데요. 수원 광교의 상가주택 시가가 3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잠실에 이분이 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현재 시가는 28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정능의 아파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8억 2,500만 원 그 다음에 분당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가 7억 4,500만 원입니다. 이분이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 세전의 수입이 세전의 평생 수입이라는 게 4억도 안 되는데 그 매입을 어떻게 25억 이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늘어나서 거의 80억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의 의혹 제기입니다. 이 배모 씨는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을 뿐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의 카드 유형의 핵심 인물로서 이미 유죄를 확정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이재명 변호사실에 근무했던 여직원으로부터 출발해서 경기도 군무원, 공무원까지 오면서 유죄까지 지금 선고받은 인물인데 총소득이 4억인데 부동산이 80억 오치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이 근무했고 그에 앞서서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근무했었던 배모 씨. 총 3억 6,700만 원의 근로소득으로 추정이 돼요. 근로소득만 보면 여당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수원의 35억 주택, 상가주택. 그리고 잠실의 아파트 28억 5천, 정능의 아파트 8억 2,500, 분당의 아파트 7억 4,500 등등등. 총 79억 2천만 원, 80억 상당의 부동산을 상가 포함 4채를 보유하고 있다. 매입가가 적어도 25억으로 추정이 된다. 어떻게 샀을까? 라는 의혹이 여당에서 제기됐습니다. 굉장한 다주택자,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의 상당한 자산가인 것으로 지금 뒤늦게 밝혀져서 놀라움을 주고도 있는데 오신환 의원님, 왜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보셉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꿈도 못 끌 부동산 부자인데 80억 치의 상가 포함 주택 4채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혹시 물려받은 자산이 더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무리 아무리 해도 한 채도 못 살 정도의 근로소득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 저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떠오른 게 문재인 정부 때 이주택자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공무원 신분일 때. 그때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간부급들이 이주택을 보유하면 승진을 안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배모 씨 또한 지금 경기도의 공직자였잖아요. 근데 저렇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눈 감아준 것인지 그런 것도 또 한 번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언급이 된 것처럼 배모 씨가 본인의 소득과 달리 너무나 과도하게 지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저것은 출처 조사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저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배모 씨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신분일 때 거기 여직원으로 성남시로 데리고 가고 또 경기도 지사가 됐을 때는 경기도로 데리고 가서 어찌 보면 거의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그런 활동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관계인이라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 배모 씨의 80억 상당에 대한 부동산 소유 과연 어디서 돈이 나와서 소유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반드시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신고하는 재산에는 부동산은 포함되죠? 포함되는데 저분은 5급 정도의 사무관 신분이었으니까 거기에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은 아니겠죠.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조겸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보다도 자산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2024년에 31억을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 대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었던 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부인의 어떤 비서 역할을 했던 배 모 씨가 자산이 지금 부동산만 80억이잖아요. 현금 예산 빼고. 그럼 대표보다도 부동산 자산이 훨씬 더 몇 배나 더 많은 건데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건가요? 글쎄요.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 제기가 의도하는 바는 명확해 보입니다. 연결, 연결 시켜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궁금하다 이 의혹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 그런데 이런 식의 논리적 비약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실제 급여소득이나 이 소득만 가지고 다주택, 부동산 소유자들 다 조사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연관관계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총소득 4억 원이 있었다고 해서 그분이 급여소득을 모아서 대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여소득 모아서 조그만 주택 사고 이걸 늘려가서 몇십억이 되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상속 재산이 있다거나 특별하게 어떤 개발 구역이 선정된 어떤 지역에 가치 없는 땅에 갑자기 가치 상승을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다른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급여소득이 총합해 4억밖에 안 되는데 80억 자산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고 이재명 대표와의 특수관계를 연결시켜서 마치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재산인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글쎄요. 이거를 수사에서 확인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던져놓고 자금 출처 확인하겠죠. 그런데 이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사건, 대장동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여러 관련해서 계좌나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상한 자금 흐름도 확인이 안 됐겠습니까? 그게 특히 측근인 배모 씨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돈의 흐름이 있었다고 하면 진작에 밝혀졌겠죠. 갑자기 지금 배모 씨의 총자산이 80억이고 그분의 어떤 급여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문제 제기할 건 아니고요. 의도적인 깎아내리기다? 그렇죠. 그거야 필요하면 조사하겠죠. 수사하겠죠. 저는 글쎄요. 이 결론이 배모 씨가 그렇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법이나 편법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전국 상황, 정치 상황에 이재명 대표로 어떤 화살이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문제 제기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기왕에 제기됐을지 한번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게 필요한 문제 제기가 아닌 과도한 의혹 제기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문제 제기하신 분들이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경 최 의원님,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은 배모 씨의 자산과 관련된 얘기고 여당 의원의 어떤 국감 질의 내용인데 의도도 뻔하다라고 하면서 이왕 문제가 제기된 거 한번 보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배 씨가 이 돈으로 샀어요. 한마디면 문제 의혹은 다 해소된다면 한마디면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과 관련된 어떤 혐의들에 대해서는 또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재산의 문제까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분의 어떤 근로소득이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이분의 이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충 계산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앵커님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상속을 받았는지 아니면 배우자의 재산 중에서 양도를 받았다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청와대에 들어갔던 고위공직자였다든가 아니면 관보에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상세하게 그리고 어떤 좀 이상한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또 기타 사유에 제대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평생의 근로 이력만을 가지고 이 정도의 재산 형성은 무언가 이재명 대표 부부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억측이다. 사실 그렇게 치면요. 국민의힘 의원들 재산 신고한 내역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재판받는 분도 계시고 이제 수사 받을 분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 따지고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다. 이분들은 뭐 돈을 어떻게 벌었냐 하다못해 김건희 여사 재산 내역은 그럼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이권과 결탁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정치 공세라고 하실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의 어떤 불리한 국면들을 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반박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김혜경 씨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남편인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도 11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11월 공교롭게 이 대표 선고 하루 전 11월 14일인가요?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김혜경 씨의 재판 때 들어가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었죠. 함께 보시죠. 그리고 배모 씨는 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질문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밥을 사주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김혜경 씨에게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배 씨는요, 같은 혐의예요. 같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고요. 정영진 변호사님,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 14일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월 24일, 오늘이 21일이잖아요. 딱 한가 남았군요. 사흘 뒤에 결심합니다. 그렇군요. 10월 24일에 결심하고 그때 재판부 구형하고 검찰이 구형하고 그다음에 최후 변론, 최후 진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이상한 대로 불똥이 튀어버렸어요. 어떻게 불똥이 튀어버렸는가. 김혜경 씨가 이것과 관련해서 유죄냐 무죄냐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난 6월에 재판 중에 우리나라 최고위직 공직자 부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자기가 현금으로 계산을 했다고 했는데 포스기나 어떤 데도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위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위증을 했다고 하면 누가 위증을 시켰는가? 만약에 김혜경 씨가 위증을 시켰다고 하면 김혜경 씨도 또 위증교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아직 의혹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일단은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높아심에 한마디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로 지금 비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조금 전에 배모 씨 이야기한 것처럼 저 이야기에 따르면 배 씨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고도 하지 않아가지고 이미 배 씨는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씨가 저와 같은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무죄에 나올 확률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인카드 유혹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김혜경 씨가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향후에는 이 대표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혹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저때 그 밥값을 배모 씨가 뭘로 계산했습니까? 현금으로 계산했습니까? 개인카드로 계산했습니까? 경기도 법인카드. 법인카드로 했잖아요. 그러면 저럴 때 법인카드로 썼던 사람이 보통 때는 자기 돈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집에서 세는 바가지 나가서도 센다고 저게 법인카드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는 저거 10만 4천 원짜리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게 10만 4천 원짜리 문제가 아니고요. 법인카드에서 그 유용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배모 씨하고 조명연 씨의 연봉까지 더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4일 김혜영 씨에 대한 선고는 단순히 그 식대비를 선거 기간에 대신 결제해줬다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들여다보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진짜 문제가 제기됐었던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다라는 공익신고자의 증언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진짜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은 인정이 될 거고 그게 금액이 커지면 국고 손실죄까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14일 선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배 씨가 3심에서 항고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같은 식대비 같은 사건에 같은 혐의인데 배 씨에게는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법과 유형 의혹 선거법 위반 혐의 3심 항고 포기한 배 씨. 혐의를 다 인정한다는 거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징역 10개월이 확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중한 처벌이 된 거예요. 얼마짜리 몇천 원짜리 몇만 몇천 원 사건이다라고 하기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공시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굉장히 엄한 처벌이 나왔다라는 반증이겠죠. 같은 사건입니다. 김혜경 씨는 몰랐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경기도 법인카드는 결제가 됐고 배 씨는 유죄가 선거됐고 김혜경 씨는 몰랐다 이러고 있는 상황. 조균 변호사님, 김혜경 씨는 몰랐다라는 입장인 거죠. 법인카드로 배 씨가 결제하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 배모 씨의 확정된 형은 지금 이 법인카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10몇만 원 결제한 거에 대한 기부 행위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허위 사실 공표, 당선 목표 허위 사실 공표가 같이 있습니다. 플러스가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개월의 집행률에 나온 거는 선거법에서 중하게 보고 있는 허위 사실 공표를 중하게 본 거고요. 그렇군요. 기부 행위 부분은 사실 금액이나 여러 가지 경위나 사정들 종합해 봤을 때 아마 그렇게 크게 양형에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고 보여지고. 일단 관련 사건이고 공범 관계에 있지만 김혜경 여사는 몰랐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재판장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냐는 재판장에서 질문이 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답변입니다.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선거를 한두 번 치렀습니까? 그리고 선거 치를 때마다 늘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사람과의 식사 자리에서 돈 내주는 기부 행위 문제는 어떤 선거에서든 상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걸 물어보면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약간 고민을 하겠지만 너무 당연한 거여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에서 김혜경 여사가 이걸 알고도 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기부 얘기를 한 것이냐. 바로 연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모 씨의 유죄 확정이 김혜경 여사의 유죄로 바로 연결된다거나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문제가 사실상 상당한 혐의 사실로 확인되거나 확정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연결시키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과연 10월 14일에 1심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유무죄부도 있지만 포스기, 포스기에 현금 내역이 없다는 건데 그거는 왜 현금 내역이 없는 건지에 대한 실체도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스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장님들한테는 매출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수장을 또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마스 수장의 부인이 땅굴을 통해서 도주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공개했는데요. 그 와중에 몇 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챙겨들고 도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거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고가 명품 백 들고 피신.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아라부 대변인이 땅굴 피신 당시에 하마스의 수장 신와르의 부인이 4,4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유럽 명품 가방, H사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주민들은 생필품 살 돈조차 충분치 않는데 돈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드러난다라며 저렇게. 이게 지금 제거된 신와르의 부인인데요. 이렇게. 저 명품 가방 같네요. 명품 가방을 들고 땅굴로 도주하는 장면을 이스라엘이 공개를 했습니다. 저게 도주하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저거를 챙기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저걸 보고 하마스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오신완우 회원님. 일단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상화되어 있는 수장의 신와르의 모습도 같이 공개됐거든요. 도주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와르의 부인이 4,400만 원 상당의 명품 백을 들고 피신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이불까지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것을 들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저는 굉장히 큰 주민들의 실망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것을 언론에 공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와르조차도 지금 사망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지도자를 반열에 올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군부를 독점하고 있는 저런 수장들의 모습이 실제 우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보는 모습들과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고. 괴리감이 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저런 신뢰감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임으로 인해서 내부의 어떤 균열들을 내기 위한 이스라엘의 고도의 심리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도의 심리전 차원으로 아마 공개가 됐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다급한 순간에 저거를 챙겨나간다라는 게 상당히 현지에서도 논란이 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지점은 뭐 제거된 하마스의 수장 부인이 4,400만 원짜리 명품가방을 챙겼다라는 것보다도 사실상 이스라엘의 저항의 축을 자처했던 세력들의 수장들이 줄줄이 제거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란의 대통령 사망했죠.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하마스의 수장이 이란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테헤란 박물 중 암살이 됐고요.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계자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사망한 하마스의 수장의 뒤를 잇는 신호아르도, 산호아르도, 이스라엘 교전 중에 또 이번에 사망이 됐습니다. 저항의 축 수장들이 줄줄이 줄줄이 다 제거됐다라는 측면이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어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대규모 특수전 병력을 파병했고요. 아무도 모르게, 주도세도 모르게 북한으로 군사를 보내던 그 모습을 우리 정부는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국정원이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국정원, 북한의 파병 공식 확인.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호위함 3척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1차로 이송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보원이 사실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조만간 폭풍군단 소속 1만 2천여 명 규모로 추가 파병할 것 같다라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이 국제사회 몰래 저런 특수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는데 몰래 그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이요. 대한민국의 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사진 중에 출처가 달리지 않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거 확인해봤더니 우리 위성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흑백 사진 저걸 봐야 됩니다. 북한의 병력을 수송하던 러시아 함정이 북한 청진항 인근에서 활동하는 장면을 위성이 북한 상공에서 딱 찍었다는 겁니다. 이 위성, 우리 위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운영하고 있는 위성이고요. 저걸 판독해낸 것도 우리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리고 유럽 민간위성업체가 제공한 러시아에서 이미 북한군이 와 있다라는 사진도 함께 우리 국정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전성훈 비서관님. 아, 이게 말이죠. 러시아 함정이요.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과 가깝잖아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청진항 등으로 교묘히 군함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몰래 1,200명, 1,500명을 거기에 착착착 실어서 다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고, 딱 보고 있다 위성으로 탁 찍고, 어떻게 알고 우리 국정원이 고 절체절명의 사진을, 이렇게 찍지는 않습니다만 위성이라. 이걸 찍어서 포착해서 공개까지 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상황이 이만큼 우리나라의 정보자산은 상당 부분 북로 접경지역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협력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북로협력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미국을 또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들과도 협력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북한 저 상공에 24시간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도 저런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소스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또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저 타이밍에 맞춰서 인공위성을 저렇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나라의 위성 자산이 하나의 쾌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저렇게 우리나라의 위성 능력을 공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앞으로 북한도 저런 정보가 공개됨으로 해서 상당히 미축될 가능성이 있죠. 북한과 러시아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보고 있었다니요? 사실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긴빼기거든요. 북한과 러시아는 가급적 비밀리에 북한군을 동원해서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했을 텐데 여기저기서 정보가 세다 보니까 상당히 김이 죽은 거죠. 그러면서 조만간 어쩔 수 없이 북한군의 참전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거는 대단히 고도의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위성이 이른바 사물의 전자파로 쏴서 반사되는 신호를 영상으로 합성을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 사진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위성의 장점은 주간이건 야간이건 날씨가 좋건 흐리건 관계없이 이렇게 선명하게 포착을 할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원이 상당히 잘 잡아냈다라는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은 옆에서 서 있었던 이 미사일 전문가가 어느새 러시아 현장에 급파되어 있는 것도 우리 국정원이 AI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해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 인물 주목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할 때 김정은 뒤에 찰칵 찍혀 있었던 미사일 전문가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 현지에 파병이 돼 있는 장면을 국정원이 특정해냈습니다. AI 안면 인식 기술을 우리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었고요. 유사도 80% 이상이 나오면 사실상 동일 인물이다라고 밝혀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 누가 봐도 동일 인물이죠. 김정은 옆에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화면 이번에 러시아 현장에 포착된 사진이 왼쪽 화면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 장을 놓고 같은 인물이냐 아니냐를 본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진 정보 속에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AI 안면 인식 기술로 북한 매체가 과거에 공개했던 인물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물과 지금 러시아 현장에서 포착된 북한군으로 의심되는 저게 북한군인지 몽골인인지 러시아인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조회했을 때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전수원 비서관님, 지금 같은 굉장히 안보 불안 상황 속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파병도 찍고 러시아에 파병돼 있는 사람도 북한군이다라는 것도 특정해낸다는 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든든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국가 안보라는 거는 이제 북방부의 군대만 가지고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국가의 정보력이 정말로 정보가 국력이다는 말도 있듯이 강력한 정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과 대척점에 있고 주변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력을 가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부단히 또 이런 것에 만족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국가, 또 국민도 정보기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당국이요. 북한 말을 쓰는 군인들이 러시아에 섞여있다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러시아 군사훈련소에서 야야야 거기서 넘어가지 말라 북한 말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는 영상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건데 우크라이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찍었을까요? 궁금합니다. 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 이제 휴대전화 영상으로 아마 러시아 군 관계자가 찍던 중에 북한 군인의 음성이 포착돼 있는 것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건데 앞서 그 장면 같은 경우는요. 내밀한 장소에 내밀한 영상이거든요. 이걸 도대체 우크라이나 당국이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러시아 군대에 우크라이나 첩자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이 참여한다고 공개를 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공개를 했을 거고요. 그거는 결국은 정보력인데 사실 전쟁은 겉으로는 총 쏘고 포탄 쏘는 전쟁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보 전쟁을 하거든요.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군내에 첩자가 있지만 울크라이나에도 역시 러시아 군내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정보 자산을 가성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런 정보가 공개돼서 저런 정보를 근거를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참전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곳곳에서 증거가 포착됐습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에 북한 유례 없는 대규모 지상 병력을 참전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에 의미하는 신호가 상당히 불안한 신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4개 여단이 참전한다고 하면 북한 건국 이래 최대 병력이 해외에 파동되는 겁니다. 전례 없는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불안해하시는 게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북한이 저렇게 병력을 빼게 되면 사실 북한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북한 본토가?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저쪽에서는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만의 불안감을 가지고 최근에 동해선, 경의선 도로 철도 폭파한 것도 그런 저런 일만의 불안감이 반영된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북한 땅의 병력이 비니까 불안해서 괜히 딴 거 트집다봐서 방어벽도 세우고 불안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병력 자체가 일반 군대가 아니고 특수 군대이기 때문에 4개 여단 정도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저 폭풍 군단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는 건데 저거는 굉장히 큰 전력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무인기 갖고도 이렇게 난리 친 거군요. 그런 여러 가지 북한도 대남 선동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불안감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불안해할 건 없습니다. 일단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주력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안보는 안전하다는 얘기죠. 이참에 좀 뭔가 북한 안보를 흔들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안을 조성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젤란스키가 자꾸만 불을 지피고 있어요. 북한군이 오는데 한국군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파병한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말이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남욱한이 총으로 대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러시아의 북한의 침공을 규탄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책임이 있는 이론으로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또 일부 비군사, 비살상용 지원 찬유에서 일부 도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극도로 국가 자체가 불안해한다거나 또 과도한 대응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럴 수 있을수록 침착하게 남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성훈 전 대통령 안보자락비서관 모시고 국제사회 문제와 또 북한군 파병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독대는 아니고요. 정지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면담 형식입니다. 차담, 차담 형식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이미 3대 요구를 대통령을 향해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만난다, 이렇게 만나는군요. 면담, 독대는 아니에요. 면담. 그리고 차담, 정지석 비서실장이 배석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미 3대 요구를 했어요. 영부인과 관련된 3대 요구를 해서 오늘 면담 자리에서도 정면으로 요구할 걸로 예상돼요. 대통령께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여부가 남은 수순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가 참모진과 면담으로 앞두고 비공개 전략회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할 말 다 하고 오겠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면담 결과도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할 말 다 하겠다. 할 말 다 하겠다. 한 대표가 이번에는 할 말 다 하겠다. 면담 형식이긴 합니다만 사실상의 독대로 봐도 되는 형식입니다. 다른 관계자는 비서실장밖에 없으니까 사실상의 독대 형식이고. 할 말 다 하겠다. 오신환 교회님 할 말 다 하겠다는데요. 앞서서 요구한 게 뭡니까? 영부인의 공개활동 중단. 그리고 성의 있는 입장 표명과 협조. 인적 쇄신이잖아. 그 말 다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어떤 국민들의 민심이나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용산이 지금 너무나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머리를 맞대고 집권당인 지금 국민의힘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된다. 그것을 회피하고 뒤로 물러서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건 정면 돌파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사실 지금 민심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것을 뭉개고 계속 밀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우리 당원들조차도 그렇고 또 이건 친윤, 비윤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그렇게 공의 인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3대 요구가 가장 최소치다. 그것조차도 안 받아들이면 이거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결국에는 그러면 무한 반복 돌아오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당이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통령께서 이제는 좀 통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받아들여서 지금 난맥상으로 꼬여있는 국정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의료 지금 대란문제 이 부분도 언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여야 의정협의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가 좀 전향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다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그 물꼬를 오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김진아의 도직구쇼가 준비한 새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자, 패널들에게 사전에 물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면담 시에 한 대표가 3대 요구를 사전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 면담에서 가장 타격이 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오늘 출연진들의 결정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오늘의 결정구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오늘의 결정구. 투수가 결정구를 던지듯 오늘의 한마디 결정구입니다. 오늘 유난 면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 결정구를 공개합니다. 자, 각 패널들이 사전에 꼽은 오늘의 결정구. 김현사 특검 사과 플러스, 국정 쇄신, 존재 의미. 네 가지 결정구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과연 누가 결정구를 준비했을까? 자, 사과 플러스. 사과 플러스. 이게 어떤 뜻일까? 사과 플러스를 결정구로 꼽은 분은 누굽니까? 정재예요. 정혁준 변호사님. 무슨 말이에요, 사과 플러스? 아마 한동훈 대표는 여러 가지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결국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데 김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실기했어요. 진작에 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사과만 가지고는 넘어가기 힘든 그런 지경에까지 몰린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뭐가 더 필요한가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과의 방식도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도 밝혔는데 제 생각에는 사과의 시기도 중요하다. 만약에 사과하겠다고 대통령이 그래 김 여사 사과하도록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과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늦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안이 다음 달 중반부터 이제 누구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나오는데 그때쯤 해가지고 사과하면 이대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시 또 김건희 여사의 블랙홀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이번 달 내에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혁진 변호사의 결정구는 사과 플러스. 사과 플러스. 자, 다음 결정구입니다. 존재 의미. 존재 의미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뜻입니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 1차 갈등, 2차 갈등, 3차 갈등. 최근에는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여당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3%의 당원 지지를 받은 대표라는 한동훈의 존재를 전과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각인을 시키고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어떤 의견도 수용할 수 있다는 신뢰 회복이 되어야 가시적으로 나오는 성과나 합의 외에 이후에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과거의 오래된 검사 후배, 부하 내지는 본인이 보낸 비대위원장 이렇게 생각하는 지위에서 함치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자리도 단독 회동이라든가 만찬 회동 이렇게 뜻을 같이 하면서 모이는 자리의 의미가 아니라 면담이라고 붙지 않았습니까? 들어는 볼 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의미가 굳이 이 모임의 이름을 그렇게 면담이라고 해서 공개하는 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나는 63%의 지지를 받은 당 대표고 내가 당원과 보수의 운명을 위해서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한 대표 존재의 의미를 오늘 면담에서 확인시키고 와야 된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고 플러스 존재의 의미. 김여사 특검은 아마 박성민 최고가 뽑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의미입니까? 아까 혹시 여당에서 지난번에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오늘 대통령과 대표의 면담 때 아무것도 타결되지 않고 한 대표가 돌아서서 나왔을 때 다음번에는 특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혹시 그런 말입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골든타임은 지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그렇고 인적 세신도 그렇고 제2부속실 설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요 없는 공급이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은 그것들을 원한 지 한참 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을 해왔고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 이제 와서 제2부속실 설치를 한다. 이제 와서 인적 세신을 한다. 이거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답은 결국 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합당한 처분을 받는 일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이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정 쇄신 결정권 하나 남았는데 오신환 전 의원님이에요. 오늘 대통령과 대표의 면담에서 이른바 인적 쇄신 얘기를 한 대표가 있잖아요. 받아들여지려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과감한 국정 쇄신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그 세 가지를 포함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지금 인적 쇄신 그리고 활동 중단 또 한 가지 의혹 해소 이런 세 가지 포함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상당히 위헌적 소지가 많은 저런 민주당의 특검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의혹 해소에 대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결단이죠. 대통령께서 이것을 수용하고 우리 지금 당이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의 눈높이가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내가 국정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쇄신해야 되겠다라고만 결단하면 저는 이 모든 난맥상들이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그런 결심을 끌어낼 수 있는 국정 쇄신에 대한 결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회동이 된다면 저는 매우 큰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명태균 당무감사 통해 필요조차 알겠다. 검찰 수사에만 맡기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데 직접 한번 한 대표의 조금 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쌀라미식으로 하나 둘씩 던져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보수 정당이 그 사람의 말을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명태균 얘기도 오늘 면담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도리도리 자기가 또 교정해 주셨네. 내 조언에 윤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고 습관에 대한 지적도 줄었다. 부동시로 인한 습관이라고 대응하라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도리도리가 줄었다라는 좀 허무 맹랑한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 주장까지 나온 건데. 정익준 변호사님, 도리도리를 본인이 고쳤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명태균 씨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네요. 뭐 그 오세훈 시장도 시장으로 만드는데 그런데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어떻게 시장된지도 모른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여러 가지 습관까지 고쳐가지고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을 갖다가 했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김재현 최고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어떠했는가? 불과 몇 년 전에는 6급 공무원, 5급 공무원도 못 만들어서 3천만 원 받고 사기죄로 실형받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런 이야기를 과연 누가 믿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우리 정치에는 없어야 된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오늘 면담에 오고 갔던 내용들 그리고 면담의 성과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또 취재해서 내일 저희 돌직구소에서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새롭게 선보인 오늘의 결정구, 결정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아래의 주소에서 김재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못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라방에서 본격적으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분명 날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уж over